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지난주에 윤 대통령의 방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냈던 탁현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다가 고개를 숙이는 듯한 이런 사진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윤 대통령의 의전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탁현민이 사용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다가 고개를 숙이는 사진이 아니었고 단지 사진이 찍혀있는 각도가 태극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찍혀있어가지고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사진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탁현민의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 논란이 일었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 박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탁현민이 해당 게시물을 올렸던 페이스북 측에서 탁현민의 게시물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공식적으로 딱지를 붙임으로써 탁현민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것을 페이스북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망신스러운 상황이 되었고 네티즌들은 탁현민을 향해서 조론과 비판을 쏟아 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탁현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런 사진을 게시하면서 윤 대통령은 애국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할 줄도 모르고 상대국 국계에다가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있는 한국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게 용인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탁현민이 이러한 비판 게시물을 쓴 이후에 많은 네티즌들이 문재인 역시도 애국가가 나올 때 멍때리고 있는 그런 자료 사진이라던가 탁현민이 제시한 사진 말고 다른 각도에서 찍혀져 있는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탁현민이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다라고 반박하는 자료들을 쏟아 내었는데요.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이 탁현민의 페이스북에 몰려가가지고 아무리 대통령이 싫어도 가짜 뉴스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라고 비판을 한다라던가 현장에서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면서 악마의 편집으로 선동하지 말라는 등의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무튼 탁현민의 이런 게시물 때문에 지난 주말에 좀 시끄러웠는데 페이스북 측에서는 해당 소식이 논란이 되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탁현민의 게시물을 직접 페이스북이 허위성 여부를 판정을 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가짜뉴스라던가 가짜 게시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가지고 AFP라던가 세계적인 언론사가 포함이 된 국제적인 팩트체크 네트워크로 운영을 하면서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있는데 이번에 AFP 측에서 탁현민의 게시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AFP 측에서는 조사해본 결과 특정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에 기반한 사실을 오도했다라고 판정을 했으며 한일 정상은 의장대 사열에 앞서가지고 양국 국기에 예를 갖춘 것이라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탁현민의 해당 게시물에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거짓 정보라는 딱지가 붙어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탁현민의 페이스북을 살펴보니까 해당 게시물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본인도 뭐 쪽팔이니까 내렸겠죠. 저번주에 이게 논란이 되었을 때 탁현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을 했고 자기는 뭐 의전 전문가로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사람들이 히스테릭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또 자기가 올린 사진은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캡처한 것이라면서 자신이 각도를 수정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었고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었지만 페이스북 측에서는 가짜뉴스라고 판별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뭐 더 이상 반발할 얘기가 없겠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탁현민이 또 입 다물고 가만히 반성하고 있을 사람은 아니죠. 그 후에도 게시물을 계속해서 써냈는데 본인이 틀렸으면 입을 좀 다물고 자숙을 하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향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일장기 경례 참사를 지적을 했더니 지난 2022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집트 순방을 꺼내와가지고 이집트 국기에다가 고개를 숙였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어이가 없다면서 이쯤 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맞다면서 순수할 정도라고 비꼬았고 의전 전문가 탁현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알려주겠다면서 대통령의 해외 의장 사열 행사 때는 상대국 국기에 예를 표하는 때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면서 의장 대 사열 대우 안에 태극기가 없을 때이고 경례할 태극기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태극기에 대한 경례는 생략이 되는 것이고 상대 국기만 있기 때문에 가벼운 묵례로 상대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탁현민은 끝까지 자기는 틀린 것이 없고 자신이 맞다라고 우겼는데요. 하지만 탁현민의 해당 발언이 나온 이후에 역시나 탁현민의 주장을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트럭이 쏟아졌습니다.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윤 대통령의 케이스와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이고 실제로 대통령실 측에서는 일본 방문 시에 일본의 의장대라든가 국기에 대한 경례 관련해가지고 일본 측의 의전이나 프로토콜이 있다면서 그쪽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탁현민은 끝까지 지가 맞다고 우기다가 이런 식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긴 뭐 문재인 정부 때 일본에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을 제대로 가본 적이 있어야지 의전에 대해서 알든지 말든지 하겠죠. 본인이 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입을 놀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끄러운 일인가 탁현민의 모습을 보면은 이번에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탁현민은 좌파진영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현 정부의 의전 담당자들을 향해서 이분들이 진짜로 모르는 것 같다. 자신에게 외교 행사라든가 의전 행사를 자문해준 사람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모를 수가 있는가라고 지적을 했고 자기도 자기 할 일이 있다면서 의전 비서관을 할 때보다 요즘의 의전 편남을 더 많이 보고 있다면서 자기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현 정권의 사람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의전 관련해가지고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자신에게 알려주면은 자문해 주겠다라는 뭐 이런 건방진 소리를 남겼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걸 보면은 진짜로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이쯤 되면은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사과하기 싫으면은 입이라도 다물고 있는 게 예의인데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라고 나불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며 특히나 탁현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설수에 오른 것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으며 탁현민이 이번에 페이스북으로부터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딱지를 받은 것이라든가 이번에 또 논란이 되었던 보수 진영의 집회에 태극기를 일장기로 조작을 한 사건이라든가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거를 공유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현재 민주당의 현 주소라고 생각이 되면 네티인들 역시도 탁현민이라든가 이들을 향해서 이쯤 되면은 부끄러운 줄 좀 알아야 되는데 적당히 좀 하시라는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분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으로 보이는데 잘난 맛에 살려면은 거기에 맞는 실력이라든가 인성도 좀 갖추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윤석열 정부의 의전을 비판하고 비꼬기 전에 문재인 정부의 의전은 부끄러움 없이 잘 되었었는지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서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